잠시 싱, 싱크홀? 뭐야? 흐음! 우와아 말도 안 돼 와아 잠실에 있는 건물들 근데 너무 크더라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어 되게 크더라 진짜로 금방 무너질 것 같던데? 그 아쿠아레움 있는 건물 있잖아 그거 진짜 무너질 것 같던데 보니까? 무너질 것 같더라 진짜로 건물이 금방이라도 금방이라도 저 집중 좀 할게요 잠깐 치킨 배드로 올텐데 이제 좀 있으면 큰일났네 거기 안 돼 금방이라도 정환이 많으면 그래 험 렉사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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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다. 렉사이 온다. 렉사이 온다. 렉스. ㄷㄷ ㄷㄷ ㄹㅇ ㄷㄷ ㄷㄷ 아.. 귀가 차가워 너무 아.. 귀가 차가워 퀴리 한 번 말 안 했다 진짜 엑사의 봇 봇? 봇? 자 히힛 캐리 한 번만 알았다 진짜 아무도 말 걸지 마라 이제 진짜 캐리 한 번만 알았으니까 아무도 말 걸지 마라 진짜로 아 진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진짜 알았어 어떻게 하는지 아 진짜 어떻게 캐리 왔을 아 알았어 진짜로 진짜 알았어 애들아 고맙다 진짜로 너희 덕분이다 진짜 너희가 날 욕해줬기 때문에 내게 잘해진 거야 다시 고맙다 렉사이 렉사이 냄새 렉사이 냄새 풀풀 나죠 대시를 안 쓰는 이유는 렉사이가 있기 때문에 렉사이 탑 들어가자 렉사이 렉사이 냄새 찾을 수 없음 계속 에어컨이 냄새 맡아 렉사이 냄새 맡겨 죽을뻔했네 지금 정글 와가지고 킬각이 딱 보이잖아 까붙지 마라 역시 킬각을 안은 게 까붙지 마라 슈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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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한방법 알았다 진짜로 지금 치킨 배달부 올까봐 마이크 안하고 있어요 정신병자인 줄 알 거 아니야 집 안에서 막 누가 혼자 말하는 소리가 나는데 띵동 해 열었는데 혼자 나와 개 정신병자로 할 거 아니야 좀만 좀만 기다려주세요 알았죠? 그니까 막 혼자 쌍욕하고 막 캐리 한방법 알았다고 막 하고 있는데 띵동 해서 문을 열었는데 혼자 아 그니까 치킨 열면 혼자 나가는 건 아닌데 방 문을 저 문을 열면은 집이 좀 보여요 근데 혼자잖아 누구 있는 척 할까 그러면은 누구 있는 척 해? 알았어 있는 척 해볼게 한 번 아군이 다녔습니다 누구 왔어? 누구 왔어? 누구 왔어? 기다려 치킨 왔다 이거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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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갔다오세요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 지금? 이들 이기는데 안싸워줄걸? 와 존나 지할 것만 하고 도망가잖아 원래 이래 코르키들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아 괜히 갔나 아 아 이거 뭐야 괜히 갔네 치킨 받았다고 무리하는거 아니다 진짜 천천히 하자 치킨 받았다고 무리하는거 같은데 천천히 하자 진짜로 천천히 하자 진짜 진짜 천천히 하자 아 치킨 존나 비싸 자 오케이 치킨 지금 맛없다고?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 어떡해 난 방송중이야 지금 난 이거 게임을 게임을 캐리어야된단 말이야 어? 사명을 띄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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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엉덩이 뭐야? 네, 걸릴 시간도 없으니... 알, 알, 알. 빨리 빨리 안 해. 아 얘가 하는 거 하면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시X 하면 안 돼. 아 나 이게 안 따라다닐거야 씨발 이 새끼 진짜 절대 안 따라다닌다 이 새끼 일로 빠질라 그랬거든? 빨리 뽑기로 아까? 솔직히 절대 안 따라다닌다 진짜로 오데스 재앙의 근원 씨발로무 새끼 안 따라가 이제 절대 아 열받잖아 재 따라다닐 때마다 죽으니까 아 아 야 이게 티킨이 야 냄새가도 맡아야지 앞에 두고 아 씨발 아 아 씨발 아 아 씨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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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따라가야 돼 아 뒤의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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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룰링도 좋았는데 아깝네 물방 맞았으면 킬인데 원래 컨셉이 뭐였냐면 서포터를 이제 안밝힘으로써 무명의 고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암말도 안하고 채팅 안하고 딱 존나 잘하는 모습 보여줄라는데 이렇게 채팅으로 아가리 존나 털고 채팅하지 말라니까 아가리 존나 털고 개 던지고 그냥 공개했어요 참을 수가 없나봐 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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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랭가 랭가 와 진짜 세다 공템이라 피해도 주네 애들 빼고 봐서 도망가야되는데 태각 그치 제 입장에선 게임하는데 채팅도 못하고 어? 재미없을수도 있지 그래서 내가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서포터를 이제 누구를 고를까 해가지고 그 한 다섯명정도로 줬어 후보를 후보를 다섯명 그.. 다섯명정도 뒀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잘할거같애 뽑았는데 이채끼 이거 이거 이씨 아 나 2킬 2킬 0대수였는데 아 냄새 아 잠깐만 열어놓을게요 문을 열어놔야지 이게 냄새가 잘나서 아 미친 아 잠깐 안보여 화면 화면 가리네 야 내가 진짜 여태까지 죽는것도 다 들어갔어 서포터가 들어가자고 하잖아 미니언 다쳐맞고 갱 오는거 알고서도 그냥 들어갔단 말야 그냥 무조건 들어갔어 믿고 그러다 다 뒤졌어 진짜로 오우 이 판을 왜 포기해 디버가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데 파밍공이 아니라 랭가 막으려고 쓴거잖아 여기가 막 이리와 신나고 물을 입고 있는 편이라서 좋아 생긴 한가지 일어났어요 음 아 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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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탄 좋았고 와 대박 오케이 딜 다 넣었어 르블랑하고 랭가 다 맞췄어 딜 이건 딜 다 넣었어 더 넣을 것도 없어 다 넣고 죽었어 랭가 뒤로 와서 할 수도 없었고 좋았어 잘했어 스크나 이 정도면 잘한거야 됐어 잘했어 이 물티슈와 이 위생장갑만 있다면 치킨을 마음껏 농락할 수 있지 저거 술 담배 안해요 아 왜냐면은 난 좀 방송하니까 키보드 마우스 만져야 되니까 좀 깔끔한 척 하는거지 굿굿썸치킨 치킨은 무조건 손으로 먹어야 돼 치킨은 무조건 손으로 먹هم 이 which는 우리는 이런 막원에 여기저기 시간 없어 100킬 다 먹네 내 길인데 5시 5시 1분 5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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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2분 아, 나 곡괭이 좀 마나도 없어 기다려봐 아, 나미하고 깨끗해 딸렸네 죽었다 아, 왜? 아, Q 안나갔어 아, 다 잡은건데, 이거 다 잡은 각인데, 아, Q 안나갔어 아, 미친 다 잡은 각인데, 저거 두개 다 따는건데 아아 아, 치킨 씨발, 니가 냄새 풍겨가지고 미친년 존나 매혹적이네 하아 다 잡는건데, 아 아, 코르키 바로 죽이고 랭가, 랭가 바로 따고, 렉사이도 몇대 치면 따고, 그 다음 잔나 따면, 그냥 쿼드라 킬 각인데 최소 트리플킬인데, 그냥 트리플킬 아니면 최소 쿼드라, 아, 진짜 아, 스트레스 바바 아아 스트레스 바바, 아아 아, 아 아 아 ez 아 아 genius 아 아 아 아 못나가겠네, 이거. 어떡하지? 야, 왜 나냐? 왜 나를 정치하냐? 지금 하이먼 지금 나 정치하고 있는 거냐, 지금? 치킨 먹으려고 저러는 거라고? 야, ㅅㅂ 지금 내가 이거 지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데 음, 정치를 해도 ㅅㅂ 나를 아냐? 야, 치킨은 나미가 시켰겠지. 9대수 이얏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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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으어어어w 야 이게 말이 돼? 데미지가? 와 아니 진짜 람이가 랭가를 너무 어버켜줬어 내 소프팅해야 되는데 랭가 소프팅으로 해줬어 나를 소프팅해줬으면 이겼는데 아, 아깝다. 와, 쎄네. 근데? 아, 이거 한타 제대로 하면 할만한데 이게 지는 게임에는 그게 있어. 다 잘려. 어, 안 잘리면 그래도 할만한데? 이런 느낌이 진짜 있단 말이야, 지는 게임에. 근데, 항상 잘려. 야, 무슨 듀오디스를 해. 아, 씨발. 랭가 서포팅했다고 웃자고 하는 말이지. 아, 존나 진지충. 아, 진짜. 야, 이거 하나 잘린다, 잘못하면. 존나 세, 랭가. 장난 아니야. 와, 진짜. 야, 쟤랑 내 데스를 왜 합쳐. 어, 난 진짜 어, 난 진짜 어이없게 죽은 건데 다. 어, 씨발. 맨날 바텀은 데스를 합치더라. 존나 억울해. 어. 젤 억울한 게 진짜. 바텀은 왜 데스를 합치냐, 맨날. 어. 맨날, 씨발. 바텀은 데스를 더 하더라. 어. 가만히 있는데. 아. 존나 합쳐. 어, 합쳐. 왜 합쳐, 거를. 씨발 가만히 있는데 왜 합쳐, 그래. 아냐, 서포터 잘해. 잘하는데. 애가 무리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그런 거야. 어. 어. 으어. 아. 암.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듣기 감사합니다. 내가 먹었어. 좋았어. 여기다가 이제 PF 올려줘야 돼. 방템이고 나발이고 X됐다, 얘. 으악!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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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템을 갈까? 아니야 어차피 한방이야 어차피 한방이야 아 맵얘기 좀 그만하라고 내가 몇번 말해 맵때문에 지는 판 없다니까 맵때문에 지는게 아니야 이거는 맵을 열어놓고 그런거 때문에 지는게 아니야 얘들아 하도 다른 방에서 방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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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탓하니까 애들이 맵때문에 지면 다 맵때문인줄알아 막 방풀한다고 방풀이 쉬운줄아냐 아 방풀해보긴 했냐 방풀 어려워 하기도 방풀탓 좀 그만하자 진짜 아 아우 실제로 방풀 때문에 지는 판은 거의 없어요 아 그럼 나는 맵 열어놓고 어떻게 챌린저 갔냐 방풀당해가지고 어떻게 해가 챌린저 맵 열어놓고 맵때문인줄알아 아 축구보노소 호날두랑 매치 까는게 맞다 생각해 너는? 그게 일단 맞다 생각해 까는게? 그렇게 생각하지마 오케이 조냐 오케이 아하 씨바 저거 따야됐는데 아 Q 3박 맞았는데 안죽었네 아 내가 다했는데 진짜로 아 남이 뭐해 아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아 진짜 개 아깝네 나 다했는데 이거 아 아 아쉽네 아 아 아 진짜 아깝다 아 남이 잘했어 방금 들어간거는 내가 힐을 예측을 못한거지 어 못한 사람은 없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다 잘했어 다 잘했고 좀 아쉬운 부분은 특패가 좋냐 조금만 더 빨리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 존나 아까워 그게 좀 아깝지 나머지는 다 괜찮았어 아 좀 아깝네 아 좀 아깝네 랭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게 차라리 존야있는 애들 노리면 다행이지 아 궁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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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그렇지 랭가 위치 확인 랭가 궁 들켰고 랭가 궁 끝났고 좋아 가자 진짜로 가자 진짜 가자 가자 애들아 우리 팀플 개 쩌다 가자 진짜 우리 팀플 개 쩔었다 가자 가자 바로는 20초 야 끝내자 끝내보자 그래 가자 그래 가자 존나 빨리 붙을게 용호 키고 이거야 이거야 이걸 이겼어 한타 두번 이긴건데 우와 야 다 잘했어 진짜 못하네 한 명 없어 진짜 특패가 약간 막 좀 반응이 느리긴 했는데 다 잘했어 아 좋아 고맙다